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연간 25만 명씩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끄는 일본 정부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AI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일본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문과와 이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학생이 AI 초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라고 대학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. 일본 정부가 이처럼 AI 인재 양성에 총력을 쏟는 이유는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AI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.